과거는 놀아보시기 암바의 기적 선택이기처럼 마이 배설은 늘 탄식이 가정에 위께는 깨긴 소울 찍힌 머무렸던 리퀸 내 관심사는 주말마다 식힌 식고 징기 색깔의 핏기 마력히 저름이 찢어진 우리를 보고 동일했던 X들은 킹킹 난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은 섰지만 그 때 생긴 듯해 정적특기 탑스틱기 다치기 어렵던 중딩 땐 옷이랑 신발이 그게 뭐냐면 아쉽대 집에 없냐저라 X 7백 하나님 최인 엄마랑 나의 죄이던 그 X들 당짝 네임 사온 나는 똥똥거렸고 신발 계산할 때 엄마 손 덜덜 떨렸어 월세 저 받침댔던 그이 지금 열배로 합의금 주고 내고 싶을 그때 시절 네임 관광개인 노릇페이스 나도 네임 충분해 우성미르 용원 뺨 노린 개인의 몸에 부터다니냐고 욕할 수 냐니 길이 육통 욕받지 갖고 취미도 와던 외빛도 온대겠녜 니 말에 들려줄 답은 나리부터 예 니 알바비면 그 X개 그 가게를 내가 살 땐 니 대산나 기억나? 친했던 애 비쉬 엠닛 엠닛 엠닛